네, 오늘의 시그널은 노바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노바텍,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세워놓잖아요. 세워놓는데 그 케이스에서 바로 뒤집어서 세워놓죠. 그 케이스 밑에 그 자석 달려 있잖아요. 그 자석 그런 거 다 노바텍이 만드는 겁니다. 테슬라가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의 전투기에도 그렇고 테슬라 같은 자동차에도 그렇고 이게 중국을 완전히 지금 밀어내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중국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히토류 너네 하나 빼면 너네 전투기 바로 추락한다. 너네 테슬라, 자동차 못 나간다. 왜냐하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히토류가 있는데 그거를 환경오염의 문제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만 생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기로 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디즈니나 이런 작품에서 중국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중국이 무슨 디즈니 짝퉁을 내밀어서 우리가 이걸 이겨보겠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쪽을 내세우기 때문에 히토류 같은 걸 내세워서 그걸 대신 보복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IRA법으로 지금 더 밀려나게 생겼잖아요. 칩스법도 그렇고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2차전지에서도 그렇고 전기자동차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을 밀어내고 미국하고 유럽이 연합자선을 구축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히토류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네오디뮴하고 사마륜코발트라는 이 자석 블록을 새로운 수출금지 목록에 등재를 했는데 바로 이 테슬라가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 사용을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의 네오디뮴 자석 3개 점유율이 84%고요. 사마륜코발트 자석 점유율이 90%예요. 근데 여기서 노바텍이 왜 나왔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 자꾸 협력을 하고 중국하고 아예 등을 지지 그러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식품기업에서도 말하면 오리온, 초코파이 중국에서도 팔고 있고 공장도 있고 지금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공장에 있는 회사가 많은데 그러면 그 회사들 먹고 당장 문을 닫아라. 그 회사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원래 공장을 미리 마련하고 가동을 하고 있었던 업체들한테 중국이 나쁘니까 그냥 바로 접어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장점은 중국에서 이미 이 닝보에 자회사가 있었던 거죠. 닝보 노바텍이 있는데 여기서 공장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고 아까 쉽게 말하기 위해서 아이패드에 자석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 원재로도 만듭니다. 근데 원재로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히토리오 지금 발굴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전국을.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히토리오 산지가 정확히 발견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뽑아내야지만 돼요. 근데 지금 이 노바텍은 이미 닝보의 공장을 갖고 있었던 상태고 아까 수출 금지를 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금지가 걸리더라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 공장이 있으니까 그게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인저우구에다가 신공장을 완공했어요. 이것도 바로 아까 그 수출 금지 품복 올리기 전에 완공이 됐어요. 닝보에 있던 닝보 노바텍의 생산 능력에 대비해서 이 신공장은 4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테슬라가 페라이트 사용을 고민 중이든 테슬라를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업체들 아까 전투기도 나오고 각종 산업에 쓰이는 히토류가 필요한 업체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히토류 수출 금지를 해버리니까 다른 대체품을 찾고 있는 이 와중에 대체품을 찾고 그거를 적용시키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뽑아내서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이 있다는 거죠. 노바텍이. 이거를 중국 정부가 정말 미워가지고 노바텍 공장을 무슨 훼손을 시키지 않는 이상 지금 다 수출 금지 목록에 오르기 전에 이미 공장이 완공됐고 생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고 있던 본업도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에 자석이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노바텍이 처음에는 작은 것들 아까 패드에 들어가는 거, 폰에 들어가는 자석들을 만들다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석은 이제 사이즈 자체가 커지게 되고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자기기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동차까지 들어가는 자석을 다 만드는데 그 자석의 원료까지 중국의 공장에서 뽑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체인이 상당히 탄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바텍의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IRA법으로 중국을 등지고 중국을 밀어내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중국을 밀어내는데 가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노바텍이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발 히트로 전쟁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면서 지금 노바텍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주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주가가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 정말 사신 분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두셨어요. 여기에 지금 1만 5천 원대에 있던 게 주가가 거의 4만 8천 원, 5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게 IT 기기가 팔리지가 않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IT 기기들을 이미 집 안에서 다 샀기 때문에 그게 확 죽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혹한기가 온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TV도 안 팔리고 가전도 안 팔리고 그래서 빠졌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서 지금 원래 그 전에 이 3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 이 박스권 있죠? 여기로 지금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번에는 무슨 모멘텀으로요? 히토류 모멘텀으로. 여기 다시 3만 원대를 일단 복귀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박스권 상단이었던 4만 5천 원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까지 열린 룸이 훨씬 더 커서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이 밑바닥에서 1만 원대에 사서 5만 원대를 못 먹으셨는데 노바텍이 좋아서 지켜보고 있으셨던 분들 신규 매수자들에게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만 원 초반대는 매수가가 될 것이고요. 4만 5천 원 이상을 바라보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3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가 말씀을 해 주셨고 4만 5천 원 목표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